아저씨 그건 오직 시간뿐인걸요 정말 어쩜 그렇게 내 말 못 알아듣니 도대체 몇 번을 내가 말을 해야겠니 너와 나의 나이 차이 소주와 후유 사이 내가 해장국을 외칠 때 넌 나만 해보파이 넌 내게 너무도 허린 아이 귀여운 꼬마 아이 가위바위 뭐나 해야 할 것 같은 나이 넌 아직 너무나 허린 걸 pretty girl wake up 이제 제발 정신을 좀 차려봐 아저씨 어떡하죠? 이러면 안되나요? 뭘 바라는게 아니에요? 그냥 좋은걸 어떡해요? 아저씨 왜 안돼요? 한번만 더 생각해요 그저 난 어릴 뿐이죠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난 떡볶이 no 팝콘도 no 로맨틱 영화도 no 당구장만 go 생각해봐 도대체 너랑 뭘 하겠니 뭐가 또 통하겠니 뭔 얘길 하겠니 주식 얘기해 야구 얘기해 차 얘기해 소녀시대 이런 나랑 뭘 해 너희 엄마 놀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절레절레 뭔가 착거라는 것 같은데 난 니가 찾는 도마 속의 왕자님은 아니거든 나 백마도 큰성도 심지어 시간도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둬 오 마마 이게 또 왜 드라마도 남아 언제까지 날 이해하게 될거야 참고도 참아 보고도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한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저씨 어떡하죠 이러면 안되나요 뭘 바란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걸 어떡해요 아저씨 왜 안돼요 한번만 더 생각해요 그저 난 오랫뿐이죠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너가 ABC 공부할 때 난 내 PC 조립했을걸 사실 난 자신이 없는걸 넌 내게 어디 날 뿐인걸 너가 도레미 눈개칠 때 난 제르니 졸업했을걸 사실 난 자신이 없는걸 넌 내게 그저 어디 날 뿐인걸 전 그대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나요 이제 좀 더 솔직히 내게 마음을 열어요 아저씨 이상해요 내 맘이 왜 이렇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또 뛰는걸요 아저씨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필요한게 하나 있다면 그건 오직 시간뿐인걸요 어 이건 정말 말도 안돼 아저씨 안돼 안돼 내 맘이 이건 말도 안돼 흔들리면 안돼 제발 정신 차려 정말 이러만 돼 아저씨